종류 안에 들어가 있는 L.O.A. 서프라이즈 저랑 같이 여러분 가볼게요 갑니다 자 넣어주세요 다 녹아야돼요 다 녹아야돼 그래야 잘 알아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1, 2, 3 이언더키드TV 구독과 좋아요 오늘은 L.O.A. 8 서프라이즈 오늘 있잖아요 언제나 이렇게 이만한 L.O.A 같잖아요 이번엔 이만한 L.O.A 이제는 조그만 L.O.A이 아니라 조금 더 커진 아주 조금 더 커진 파일 서프라이즈를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여기에서는 다리가 있는 L.O.A 나올까요? 아니면 인어공주가 있는 그 다리가 나올까요? 언더키드TV에서 문자를 보내주세요 댓글로 보내주세요 제이가 저기를 보고 있어요 댓글로 보내주세요 댓글로 보내주세요 네 제이가 문자를 냈습니다 파일 서프라이즈에는 어떤 친구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다리가 있을까요? 다리가 없을까요? 자 한번 열면은 한번 개봉해 볼게요 친구들이 그러면 밖에 마음만 들어주세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조심조심해서 해야돼요 열어주세요 아 친구들 한 번 볼게요. 오 퀴즈, 이거 설명서네요. 그리고 들어오는 정보에 의하면 펄 서프라이즈는 조그만 친구들은 안 들어있고 이렇게 큰 통에만 들어있다고 하는 리미티드 에디션이래요. 한정판, 한정판.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이렇게 LR이 있어요. 오! 아, 조개를 열면 있구나. 조개를 열면 뭐가 있나봐요. 근데 여기는 힌트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물에 들어가지 않으나,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응. 나 검은색만 있으면 돼, 검은색. 우와. 난 검은색. 꼭 그, 우리 친구들 목욕할 때 엄마, 아빠가 이렇게 버블버블 이렇게 뭐 넣어주죠? 그러면 막 거품 나고 그러는 거 있죠? 그렇게 생겼어요. 생긴 거는. 어, 물에만 이러고 있는지. 어, 물을 가져올게요. 그냥 열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열어면 어떻게 돼요? 잘 주셨어. 물을 불에 넣는 거예요? 잘 물을 넣는 거예요. 제가 한 번 열어볼게요. 합니다. 자, 넣어주세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색깔대로 뻥뻥뻥뻥뻥뻥뻥뻥뻥뻥. 오, 오. 오, 오. 다 녹아야 돼. 다 녹아야 돼. 그래야지 알아. 여기 반반이 여기 그, 보이세요? 우리 친구들? 원예피니티 친구들? 여기는 분홍색, 여기는 파란색. 여기는 파란색? 제발 누려주세요. 오, 오. 여기 녹으면 안에 에로엘이 들어있는 거예요? 네. 여기 진짜 옷이 나왔잖아요. 여기 안에 또 에로엘이 있어요. 여기 안에 에로엘 친구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두 개예요? 한 개예요? 두 개인가봐요. 근데 술술 영어 쓰는 거예요. 한 번 볼까? 이거 한 번 만져볼까요? 오, 오. 오, 나오고 있어, 나오고 있어, 나오고 있어. 형태가 나오고 있어. 내가 한 거 있는데. 오, 진짜? 우리 한 번. 소리도, 소리도 무슨 사이다 소리나. 뽀뽀뽀글. 어. 난리 났어. 그래서 이게 섞여가지고 보라색 빛이 나요, 이제는. 오, 나오고 있어. 차고 흔들어. 우리 한 번 기다려보자. 응. 야, 나? 아니겠지? 아니겠지? 응. 오, 무슨 마법. 마법. 그 마법. 무슨 물약 만드는 기분이에요. 그 정도 해볼래요. 잠깐만요. 다 나왔어요, 이제. 뒤를 써볼게요. 오. 나오고 있어, 나오고 있어. 팍! 열었는데요? 팍! 열고 싶어요, 그렇게? 아니, 조개들이 이게 모습을 얘가 빠져야지 팍 열죠. 조개? 조개를 막 만지니까 손에 막 느낌이 나는지 않아요? 바로 느낌이에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 친구들 기다리기 힘드셨죠? 한 번 제가. 오. 손을 이렇게 하니까 오. 나오고 있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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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가 할게요. 아, 조개 모양. 아, 조개 모양. 아, 조개 모양. 아, 조개 모양. 흥! 오, 조개가 나와있습니다. 자, 그럼 조개 케이스를 한 번. 자, 그럼 조개 케이스를 한 번. 오, 조개 들어주실까요? 원! 트리! 야! 우와! 우와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제일 큰 8서프라이즈를 한번 찍어볼게요 8서프라이즈는 홀딱 박행친구 이거 언니껀데? 2개 이상한19ziel 입니다 이놈입니다 아 누구야 형님 와 뒤에 머리 좀 나요 대박 예쁘다 어 예뻐요 예뻐요 어? 머리 띄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두 번째 친구는 뭘까요? 아 아기예요 지수야 지수처럼 아가야 아가였구나 아가였어 자 그러면은 신발 신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키키머리 키키머리 자 그러면은 세 번째 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짠짠짠 우와 옷이에요 내 거 아니야? 인어공주 옷이에요 인어공주 내 거 아니겠지? 인어공주 인어공주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은 이번에는 팔 서프라이즈로 한번 만나봤어요 그러면은 우와 우와 색깔이 보라색이 됐어요 친구들 보라색 넌 어떤 능력이 있는지 한번 보게 예스 이거 갑니다 팔 서프라이즈 인어공주 편 자 너에겐 어떤 능력이 있는지 보여줘 우와 우와 그냥 자 일반 선수 에로의 팔 서프라이즈 자 그러면 잠수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께요 침을 뱉습니다 침을 뱉어 아니 우리 에로엘은 침을 뱉어요 침을 자 에로엘 편의 서프라이즈 자기가 나온 물에서 침을 뱉고 있어요 자 그럼 아기는 어떤 능력이냐 아기도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여기 대박이야 여기 놔두고 닦아야돼 자 아기 자 아기도 준비됐나요? 자 그럼 들어가보겠습니다 1 2 3 짱 아 우리 친구들 아기지 쭈쭈 쭈쭈 젖병을 먹고 있는 어 공갈적 검지를 먹고 있는 어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말하네요 여러분 제가 에로엘을 봤잖아요 이번에 머리카락 색깔이랑 몸 색깔을 한번 볼께요 얼음으로 있으면 끝이에요 다음 들께요 편하고 있으면 자 자 우와 우와 오 몸에도 뭐가 생겼어 다시 한번만 더 넣어주세요 파래져 응 완전 파래졌어 어 화나색이 그냥 빼주세요 우와 응 똑바로 들어주세요 어땠 됐어요 우와 색깔이 변한다 걔는 컬러체인지가 되는 에로엘이었어 아기는 못해 쭉쭉 한 번 더 가르쳐주세요 마지막입니다 네 마지막이에요 몸에도 제이님 몸에도 이렇게 뭐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 2번 자 우와 변하고 있어요? 뭔데요? 네 우와 진짜 파래졌어 몸에도 막 이렇게 생겼어 등에도 에로의 표시인가 봐 진짜 신기하다 자 아기도 변했는지 한 번 봅시다 1,2,3 짜자자자자자자자 아기 몸 좀 봐 색깔이 변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는 LOL 하이 서프라이즈에 이어서 재미있는 빅 서프라이즈로 한번 만나볼게요 다음 이 시간에도 또 원더키드TV와 함께 할게요 발발한 원자퀴즈TV 친구들 발발한 원자퀴즈TV 친구들 발발한 원자퀴즈TV